아 사건 a b 가 독립 이면 아 그런데 a 랑 b 가 일어나지 않는 거랑 어떨 것 독립일까 아닐까 왜 얘가 독립이면 왜 독립인데 맞아 a 가 b 신경 안쓴다가 독립이잖아 a 는 b 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a 가 b 가 뭘 안하는 것도 관심이 없겠지 개념적으로 보면 그럼 마찬가지로 a 여사건 b 도 독립이야 여사건 여사건도 독립이야 그럼 독립이니까 얘도 둘이 가 독립인 거고 얘도 독립이잖아 독립이면 어떻게 바꿀 수 있죠 p a 곱하기 p b 는 2 곱하기 p a 1 마이너스 이렇게 있지 그럼 p 에 약분하고 괄호 풀면 p b 는 2 마이너스의 2 p b 얘 넘어가면 3 3 나누면 p b 는 그 다음에 두번째 p 에 a 여집합 이랑 독립이예요 그럼 곱하기 p b 는 십이분의 1 여기에다가 삼분의 2 를 대입을 한 다음에 약분하고 넘기면 그렇다면 p a 는 얼마 1 1 2 2 2 3 2 3 4 4 5 5 5 5 5 6 6 7